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해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속에 함안군정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남 없는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중심행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문화, 관광, 복지, 산업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함안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리산 고분군, 유네석구, 세계유산 등재를 마무리하고 전국 유일의 복합문학관 건립 등 알아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국제적 역사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에너지, 방위산업, 모빌리티, 융복합산업 관련 신성장 우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갱령안전자금 지원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함안수박과 원외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원외박람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행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안전하고 쾌적한 함안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항인 여러분 저를 비롯한 700명의 공직자는 늘 준비하는 자세로 더 큰 함안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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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